완전 대박났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상품인 것 같아요. 효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완전 반했어요. 독특하고요. 한 상품은 독특해요. 매우 독특합니다. 자, 주름, 모공, 피부 개선, 노화 예방까지 여러 기능이 있으니 이제 사진 찍을 때 화질 개선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3천만 개까지 팔리고 실제 사용자, 실제 효과, 실제 인증샷, 네리엄 인터내셔널은 화장품 시장에서 기록을 깨뜨릴 것 같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잡지는 새로 상품 출시에 대해서 첫 연도에 5천만 불 매출을 도달할 경우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리엄 인터내셔널은 2011년에 출시하였고 그리고 최초의 화장품 직영 회사가 되고 첫 연도 매출이 1억 불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네리엄 인터내셔널이 최고 빠른 속도로 성공한 화장품 브랜드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네리엄 인터내셔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몇 분 후에 전세계 사람들이 네리엄을 선택하는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네리엄은 항상 실상품, 실제 연구, 실제 효과, 실제 경험자, 실제 이야기 등에 근거합니다. 당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 등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임상실험을 통해서 네리엄 AD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성이 가장 좋은 근거는 경험자의 반응과 그들의 상품평입니다. 우발적으로 소비자를 선택해 사용 전, 사용 후 사진을 보니 틀림없이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진을 보시고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분입니다. 몇 년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아, 8년인 것 같아요. 8년 정도? 아,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두 분의 나이는? 아, 딱 이분이네요. 저분이에요. 아,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12년? 12년, 15년 차이가 정도 날 것 같은데요. 아, 이 두 사진 시간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아마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됩니다. 제가 10년이라고 생각해요. 10년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아, 사실은 이 사진이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와! 아, 1년 만에 결과를 봅시다. 아, 이 사진은 최근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사용 전하고 사용 후의 사진입니다. 좀 비상적이지 않아요? 네, 전하고 후 사진이... 아, 이것이 최근 사진입니다. 설마요? 그리고 이 사진은 1년 전에 찍은 것인데요. 아, 놀랍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저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더 닮은 것 같아요. 아, 첫 감상은 어떻습니까? 아, 아주 예뻐요. 너무 좋아요. 완전 인상적이에요. 와우! 네리엄 화장품의 성분은 자연식물에서 출출되었으며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독점의 성분들입니다. 네리엄 AD는 동안화 기능을 가진 단백질 N, A, E, A 추출물과 상화방지제 등으로 노화 과정을 방지하는 성분들들도 포함됩니다. 피부 노화 장치 24 아워즈 나이트 크림 네리엄 AD와 함께 당신 피부와 네리엄 AD의 돌파적인 과학 상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량한 성분과 펩티드들과 산화 예방 성분들로 네리엄 AD 데이 크림 수분을 공급해 당신에게 부드럽고 환한 피부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본 다이나믹 두 상품과 함께 네리엄이 가지는 차이는 낮과 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리엄만큼 효과적인 상품은 처음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들을 저를 보고 우와, 네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해 보이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름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 상품을 사용한 이유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행복합니다.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기한 상품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하고 친구들의 사진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네리엄과 뭔가 특별함이 있다고 느껴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24 아워즈 네리엄 AD가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고 당신도 동안 피부를 가질 수 있으며 10살 더 어려 보이는 동안 소유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상품의 효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30일 이후에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리엄 AD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리엄은 독점적으로 NAE8 추출물을 중요한 성분들로 돌파적인 네리엄 펌을 만들었습니다. 네리엄 펌은 안티 트러블 부분에 사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네리엄 펌은 또 피부 밑에 축적한 지방을 없애기 위한 상품입니다. 노화된 피부를 탱탱하고 타이트닝해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네리엄 펌은 당신의 전 신체가 젊어지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리엄 AD와 똑같이 네리엄 펌은 파라벤, 글루텐, 프로필렌, 글루콘, 황산, DA 및 기타 혼합물 등도 불포함합니다. 이 때문에 네리엄은 당신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당신 푸비에게도 좋다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리엄처럼 효과를 낼 수 있을 경우 상품 사용자들이 가장 적극적인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광고보다 동료들의 추천을 더 믿는 92%의 소비자가 말했습니다.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의 소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브랜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리엄 고객들과 브랜드 파트너들은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홍보 전략이 필요 없이 그들의 상품 경험이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네리엄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면 다른 화장품 브랜드보다 우월함도 볼 수 있습니다. 미인들의 블로그에서부터 미용 잡지 연예인들까지 어디서나 네리엄에 대해서 드릴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구두 광고 덕분입니다. 우리는 정통 광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제 삶을 바꾼 것 같아요. 이 상품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저희는 효과적인 상품들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마스컴 네트워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 제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신났어요. 제 친구들이 제 소식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봤는데 저에게 뭐가 번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누군가에게 알려줘요. 페이스북, 구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처럼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단골 고객들이 말로 전해지는 파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상품을 좋아하고 경험자들끼리 경험하는 나누는 문화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문화를 격려한 덕분에 이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이고 릴레이션심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간단한 경험 모델에 대해서 당신도 내리엄에 대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만 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믿고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여러 내리엄 인터내셔널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로부터 주부들, 회사 직원들들까지 이런 방식으로 내리엄의 대표자와 합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효과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사람들에게 정보를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에게 나눌 수 있다면 내리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생활만 잘하고 효과를 결합하면 효과적이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서 나눌 줄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품을 경험하고 효과를 보시면 됩니다. 다른 브랜드는 매출 개선에 집중하는 방면 내리엄은 인원 개선에 집중합니다. 회사 핵심은 아주 간단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인력 개발입니다. 이 천리는 내리엄 인터내셔널의 핵심입니다. 합작사의 생활 속에 모든 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리엄의 약속은 회사의 새로운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인력 개발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과 즐거움으로 값습니다. 좋은 마음의 자기들로부터 빅브라더스 빅시스톨스 더 서세스 파운데이션 및 라이브 해피 같은 큰 규모의 협력사들과 관계까지 내리엄은 더 좋은 미래를 잘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세상이 더 아름답게 만드는 목적으로 인도적이고 우정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 등은 내리엄에 있어서야만 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신이 최고 다할 수 있는 기원하는 회사에서 일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무엇을 대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몇 년 지내보고 즐겼어요. 자기보다 훨씬 위대한 것을 대표할 수 있고 내리엄의 전망을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약속과 모든 사람을 좋아지게 만드는 사명은 현재의 내리엄을 시작으로 이끌었습니다. 내리엄 아직 활동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리엄은 DSNN 글로벌 탑 100에 들어가고 직접 판매 및 서세스홈 잡지에서 들어간 최초의 젊은 기업입니다. 그뿐 아니라 2012년 브라보 그로스 상도 받았습니다. 회사의 목표와 열정은 올바른 것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엄의 합작사들이 각각 다른 배경 다른 문화 다른 체험에 있지만 모두가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개인 컨트롤과 미래 재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주 좋은 점은 내리엄 인터내셔널은 늘 도전에 돌파적이고 안전한 상품을 공급해 국제시장으로 확장하므로 능동적인 발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노화방지 상품 시장이 점점 발전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면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 예뻐지고 좋아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내리엄의 상품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화방지 시장 매출은 2025년 2억 불에서 1조 불으로 증가한다고 예상되었습니다. 내리엄의 독특한 상품 좋은 시점에 잠재가 큰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열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 나눔으로 경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당신의 삶의 질도 동시에 높입니다. 당신이 매일 한 만큼 즐길 수 있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든 그 목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내리엄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우리에게 해줬고 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비범합니다. 내리엄은 그냥 어떤 상품이 아닌 완전한 친구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지게 만들고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내리엄의 이익이라고 하며 그 이익은 아주 풍부합니다. 단골 고객이 되면 최소 가계부로 우리의 돌파적인 상품을 체험할 수 있으며 당신을 직접 경험해 보고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추천해서 3명이 내리엄 상품을 구해하면 당신이 무료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삶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독점 상품의 브랜드 대표가 되세요. 당신의 사업은 발전할 수 있도록 훈련 지원 홍보 등에 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홍보 방법은 최고의 상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력 상품인 내리엄 AD를 체험해보고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고객들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합작사로서 당신의 주업무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나 합작사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상품 정보나 당신의 경영 경험을 나누고 마케팅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내리엄이 정통 광고 사용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합작사들이 내리엄 브랜드 대표가 되고 그들의 노력함과 활동함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합작사로 내리엄 가족에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스타터 세트 중에 한 세트를 신청하고 사람들에게 내리엄 AD에 대해 이야기 나누세요. 마케팅 방안 및 교육 등은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개인 마케팅 웹과 보고기능 포함한 온라인 무역 센터 통신 센터 및 핸드폰 어플 등을 접속할 권한 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경영의 속에서 경영의 밭까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리엄과 경영을 시작하는 일은 흥미있고 가능성 높은 일입니다. 매력적인 혜택과 상품들과 함께 아르바이트 수입 벌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당신에게 내리엄 경영 권한을 최대한 빨리 부여하여서 당신이 결국 렉사스를 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이 간단합니다. 그 일은 바로 학자사 팀을 만들어서 내리엄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팀의 고개를 늘리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커미션으로 아이패드를 받을 수 있고 초기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팀의 경영의 발전에 지원한다면 당신이 렉사스를 받을 조건은 충분히 가집니다. 커미션인 아이패드와 렉사스 외에도 당신의 경영 비용을 더 경제적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무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제공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Free3UR 행사입니다. 이것은 내리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내리엄에게 단골 고객을 소개해주는 팀에게 재고 추가 행사 무료 상품 추가 행사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열심히 홍보를 하는 합작사들은 아주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바로 3,500만불 무료 상품을 받았습니다. 늘 더 많은 고객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합작사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경영여행은 아주 좋았고 황족한테 대하는 태도로 우리에게 대해주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계여행도 경험해보고 즐깁니다. 내리엄에 오시면 기회가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지 내리엄에 오시면 이를 수 있습니다. 내리엄은 꿈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카조 자식들이 생활 속에서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만 있으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력을 쏟아부으면 당신은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원하는 것을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리엄 인터내셔널에 합작사를 가입하시면 큰 시장을 가지고 인상적인 배경을 가지는 회사하고 합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자기와 가족들에게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품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챙겨주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내리엄의 합작사가 되는 기회를 받기 쉽고 그 기회가 무제한입니다. 무릎속을 돌진하고 뒤로 바라보지 말고 당신만의 인생행정에 걷기 준비가 됐다고 확실히 합니다. 행동하십시오. 잘 보셨나요? 모든 것을 다 내리엄은 미용 및 구두로 경영 분야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더 아름답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은 최고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를 낭비하지 말고 내리엄 인터내셔널의 합작사 팁에 참가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이 즐길 수 있는 자격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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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